잔일하고 무능하고 제휴건설에는 쥐새끼가 아주 많습니다. 쥐새끼를 잡고 싶어 지원했습니다. 사고 원인을 숨겼다는 건 부정이 있다는 겁니다. 방만하시면 회사를 다 갉아먹을 겁니다.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? 부정이 있어 감사하는 겁니다. 감사팀장 그 모가지 내가 진짜 잘라버릴 거야. 어딜 가이씨. 돈 세탁 방법을 알아내야 할 것 같은데요. 팀장님. 공항에 못 가게 막으세요.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. 너 해고요. 모든 책임은 팀장인 제가 집니다. 믿음을 이용한 죄가 얼마나 큰지 최선을 다해 보여주겠습니다. 수단과 방법을 알아내야 할 것이 좋습니다. 수단과 방법을 알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. 수단과 방법을 알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.